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아무새어 다이렉 스크린 레코더라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기존의 경품으로 나왔던 것과 거의 차이는 없고요. 세부적인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기타 프로그램 소개는 공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경품은 개인 사용자에 한해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게 첨부할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이름과 성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시고요. 무료 라이선스 받기를 누릅니다. 활성화 코드를 보냈다는 안내가 보이면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해서 라이선스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은 팝업에 있는 다운드 를 누르고요. 설치는 Next를 누르고 Install를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프로 버전 활성화를 위해 상단에 있는 열사 아이콘 Activate License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고 Activate를 누릅니다. 등록이 끝나면 프로 버전으로 활성화된 걸 볼 수 있고요. 라이선스 인포메이션을 누르면 경품 사용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에서 언어를 보면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확인할 필요 없고 프로그램 사용법은 Help Center를 눌러 확인하시면 되고 기타 설정은 세팅을 누른 다음에 Out%는 점 세 개를 눌러 저장 경로를 설정하시고요. 비디오, 오디오, 포맷이라든지 품질, 비트레이트, 샘플레이트, 수치 설정할 수 있고 캡처 파일 형식, 녹화할 때 옵션을 볼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카운트다운, 요거는 체크해제를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기타 나머지는 단축키 설정을 볼 수 있고 마우스 효과 옵션 볼 수 있고 기타 나머지는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메인에 있는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다에 있는 More Tools 부분은 스크린샷, 캡처만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 다섯 가지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고 무료 버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일단 메인 기능인 스크린, 녹화 메뉴를 누르면 화면 녹화 지정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커스텀을 선택한 다음에 목록에서 선택하면 선택한 사이즈에 맞게 녹화 영역이 지정된 걸 볼 수 있고요. 별도의 녹화 옵션을 지정하고 싶다면 툴바 부분에 지역 선택을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웹캠 연결 옵션이 있고 시스템 사운드와 마이크를 연결했다면 토글킬로 눌러 이렇게 활성화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녹화 자동 중지 기능을 볼 수 있고 스케줄 메뉴를 누르면 예약 녹화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서 창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으로 셀렉트 윈도우를 누르면 윈도우 화면에서 재생되는 영상 파일을 최대 두 개까지 동시에 녹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 재생되는 유튜브라든지 기타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 윈도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멀티플을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녹화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원하는 크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레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지정된 영역으로 녹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기타 나머지 옵션은 동일한 걸 볼 수 있고 오디오는 오디오만 따로 녹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웹캠은 연결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스트리밍 메뉴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URL 주소를 붙여놓은 다음에 레코드를 눌러 진행하시면 되고요. 파일 포맷이라든지 품질 선택할 수 있고 저장 경로 지정 옵션이 있습니다. 제공하는 사이트는 하단 목록이나 뷰 5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디바이스 메뉴는 무료 라이선스 얻기 메뉴로 뭐 이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샷 메뉴를 누른 다음에 캡처할 영역을 지정을 하고 세이블을 눌러 저장하거나 우측에 있는 툴바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녹화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이라면 핀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영역 지정한 부분만 떼어낼 수 있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편집 창이 열리고 속도 조절이라든지 자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 기능도 볼 수 있고요. 점 3개 메뉴에서 에디트를 누르면 여기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내보낼 때는 익스퍼트를 누른 다음에 저장할 파일명이라든지 저장 경로 확인한 다음에 익스퍼트를 눌러 내보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점을 하나 찾았는데 세팅 메뉴에 보면 레코딩 옵션에서 하드웨어 가속기 사용 옵션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옵션을 체크하고 녹화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체크하지 말고 기본 상태로 사용하시고요.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 다운되는 이 옵션만 체크해제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